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물감으로 앤틱 로즈를 그려볼게요. 반제품은 쇼파 팔걸이 티테이블인데요. 원목이고 바탕작업을 해준 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롯어에서 눈을 그리기 위해 수리에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에 빠져들어 있는 간장에서 눈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수는 날이 나를 수리에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눈을 그려줍니다. 그 상황에서 눈을 그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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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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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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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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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